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약간 아리송했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빙을 찾아보면은 베이징과 인천으로 갈 때 베이징에서 한국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였는데요 반대로 인천에서 중국 갈 때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상층에 즉 비행기가 다니는 그 고도에서는 제트기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과연 제트기류는 왜 서풍이 불어가지고 인천과 베이징으로 오가는 비행기의 도착시간이 서로 다를까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제인데 저는 이거를 온도풍으로 관련을 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도풍이라는 것도 벡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벡터하고 스칼라가 각각 무엇이고 그리고 벡터의 기초를 먼저 다룬 후에 온도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방정식은 대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트기류가 왜 서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이번 강의는 온도풍입니다 이번 강의는 대기과학과에서는 사실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배울 온도풍에서는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하고 벡터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으로 한계수만으로 기초되는 물량입니다 즉 스칼라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속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시속 50km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벡터라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위치, 속도, 힘 등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물리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곧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에서는 위치하고 속도, 힘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많이 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속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시속 50km 즉 여기는 숫자가 그 중심이 되는데요 벡터로 하면은 여기 화살표 방향 즉 동쪽으로 시속 50km라는 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로 하면은 이미 방향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벡터의 연산입니다 벡터라는 것은 원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만약에 벡터의 방향하고 길이가 모두 일정하다면은 이 자체는 곧 동일한 벡터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벡터의 합성이라는 것은 여기는 두 개의 방향의 벡터를 더하는 것이 곧 여기는 큰 V라는 것을 말하고 벡터의 더셈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웠을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벡터의 더셈은 곧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벡터가 A고 여긴 벡터가 B로 가면은 A 더하기 B는 곧 A와 B가 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 즉 이것을 향하는 것이 바로 벡터 R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벡터의 뺄셈이라는 것은 약간 복잡한데요 우리가 기존에 A 더하기 B가 벡터의 더셈이라면은 벡터의 뺄셈은 A 더하기 빼기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벡터를 뺀다고 하면은 B의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 B를 바꾼 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2에서 1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바로 벡터의 내적과 외적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마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고 대학교 때 배울 내용인데요 먼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칼라 프로덕트입니다 그 말은 U.B라는 것은 곧 성분을 모두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걸 말하는데요 U1, V1이 있고 U2, V2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 이렇게 U1, V1끼리 곱하고 U2, V2끼리 곱해서 서로 더하는 것이 바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U벡터 여기가 B벡터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두 벡터의 사이값을 세타라고 하면은 U.B라는 것은 절대값 U, 절대값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외적이라는 것은 곧 벡터 프로덕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컬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컬이라는 개념은 U, 컬, B는 절대값 U, 절대값 B, 사인 세타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알려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을 그리면 됩니다 이것은 전에 비었던 와도 기호를 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상단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I, J, K가 고 단위벡터 성질이고 U가 고 동서방향의 바람 V가 남방향의 바람이라고 치게 되면은 각각 행렬을 개수로 곱해서 I 곱하기 U2, V3 빼기, U3, B2 빼기, J 곱하기, U1, V3 빼기, U3, B1, 더하기, K 곱하기, U1, V2 빼기, U2, V1을 하는 것이 바로 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도풍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도풍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상층지균풍 벡터에서 하층지균풍 벡터 차일인데요 다시 말해서 상층지균풍 빼기 하층지균풍 벡터가 바로 온도풍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온도풍은 반드시 등온선과 평행하게 부는 바람으로 우리가 보통 지균풍이라고 하면은 등압선에 평행하게 부는 바람인데 온도풍이라는 것은 등압선이 아니라 이렇게 등온선에 평행하게 부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바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가상적인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온도풍 공식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균풍 공식에서 P에 대해서 팬비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위즈하고 유즈가 있을 때 P에 대해서 팬비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위즈는 F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곱하기 라운드 P분의 라운드 파이 그리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유즈는 마이너스 F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 곱하기 라운드 P분의 라운드 파이가 됩니다 그러나 DP는 마이너스 로우 GDZ라는 공식이 있고 또한 D파이는 GDZ라는 공식이 있으므로 이 식들은 훨씬 더 간단하게 바꿔서 다 날아가고 로우만 남아서 마이너스 F로우 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유즈는 플러스 F로우 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식을 염두지기 바라고 또한 P는 로우 RT라는 공식을 통해서 로우 분의 1은 P분의 RT라는 식을 대입하게 되면 로우는 없어지고 라운드 P분의 1 라운드 BG라는 것은 마이너스 P분의 R F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유즈는 플러스 P분의 R F분의 1 라운드 말 분의 라운드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구했던 이 식에서 다시 곱하기 P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P는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요 그러면은 P 곱하기 라운드 P분의 라운드 BG는 마이너스 F분의 R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그리고 P 곱하기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유즈는 플러스 FR 라운드 말 분의 라운드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는 기존에 P분의 DP라는 것은 고티 LNP였는데 지금 이거는 DP분의 P이므로 라운드 LNP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식은 벡터로 바꾸게 되면은 라운드 LNP분의 라운드 큰 BG는 마이너스 F분의 R K 컬 델 T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은 남북 온도 경도가 존재하면은 곧 온도풍이 존재한다 온도 경도가 없는 저희도에서는 수납 대기므로 온도풍이 없어서 상하층 간이 2년제 시절 동안 없다는 것이 이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온도풍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상층 지금풍 빼기 하층 지금풍 벡터였는데요 여기는 식을 가지고는 상층 빼기 하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하층에서 상층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라운드 LNP를 곱하게 되면은 라운드 BG는 마이너스 FR K 컬 델 T 라운드 LNP가 될 것이고 이 식을 하층에서 상층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인테그랄 AB 뭐 XDP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BA XDP라는 식을 이용해야 되면은 이렇게 UT와 B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식을 적용해가지고 LN의 자리에서 P 상층하고 P 하층의 자리가 바뀌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식이 바로 진정한 온도풍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 동소 온도풍은 남북 간의 온도 경도에 비례 남북 온도풍은 동소 간의 온도 경도에 비례하고 온도풍은 반드시 찬 공기를 왼편으로 그리고 따뜻한 공기를 오른편으로 두고 분단을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번외적인 것인데요 아까 구했던 UT하고 BT를 통해서 이번에는 지오포텐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오포텐셜 차이 공식을 넣게 되면은 즉 R, T, V, L, N, P, 2, P,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T, V, V라는 것은 그냥 바로 T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UT는 마이너스 F분의 1 라운드, V분의 1 라운드 곱하기 델타 Z2 빼기 델타 Z1 온도풍 벡터를 통해서 구한 두 기층 간의 평균 온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위고도라는 것은 곧 온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위고도는 곧 높은 온도를 말하고 낮은 지위고도는 곧 낮은 온도를 말하는데요 상층 일기도는 곧 지위고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상층 일기도를 통해서 지위고도를 통해서 아 지금 이 저기압은 뭐 활랭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혹은 기압능은 온난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식을 해석하자면은 온도풍은 반드시 드문송과 평행하게 부는 것이고 따뜻한 공기를 오른쪽 그리고 찬 공기를 왼쪽으로 불면서 불고 평온도 경도의 강도는 곧 상하층 연직시역 강도와 똑같은 모로 이는 곧 온도풍의 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온도풍이라는 것은 상층 지금풍 빼기 하층 지금풍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서 이 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풍의 활령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풍양반전하고 풍양순전인데요 풍양반전이라는 것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고 풍양순전은 이와 반대로 고도 증가에 따라 풍양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풍양반전이라는 것은 곧 활랭 이를 뜻하고 풍양순전은 곧 온난 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kewt-logp를 보게 되면은 포도그래프에 있는 풍양전을 가지고 지금 이 바람의 순전이므로 온난 이류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퀘티 로그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단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온도풍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트기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제트기류는 항상 서풍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의 찬 공기 오른쪽의 따뜻한 공기를 품고 있어서 제트기류는 반드시 서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층 제트의 풍속세기는 곧 남북 간의 온도 경도가 클수록 제트기류가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의 제트기류가 여름철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때는 겨울철인데요 색실된 영역은 바로 등풍속선이고 검색 실선은 300헥터파스칼의 지위고도 그 다음에 색실된 실선은 바로 850헥터파스칼의 등호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남쪽 즉 상하이부터 일본 지역까지 현재 온도 경도가 매우 강한데요 온도 경도가 강한 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층의 제트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온도 정도가 강한 곳에 강한 풍속의 상층 제트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이므로 아 제트기류는 반드시 서풍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여름에는 온도 경도가 큰 곳에서는 상층 제트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도 경도가 거의 없으므로 상층 제트가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경도가 없는 저희도에서는 온도풍이 없으므로 제트기류 또는 없고 또한 연직시저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수납 대기가 왜 온도풍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뒷배 들어가서 비지금풍을 보겠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곧 지금풍 더하기 비지금풍인데요 이거는 준직의 시리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비지가 곧 지금풍이고 여기는 비에이가 곧 비지금풍인데요 이러한 비지금풍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비지금풍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대기가 무조건 지금풍만 있게 되면 비발산이므로 연직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10%라는 작은 규모의 비지금풍을 도입해서 상승과 하강운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지금풍이라는 것은 곧 온도풍 균형을 이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온도풍을 유도할 때 지금풍 공식하고 정력학 공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온도풍은 지근궁형하고 정력학 균형을 맞춘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걸 통해서 지금풍은 곧 온도풍 균형을 이룬다고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풍 균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재 기역, 리은 구역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바람이 약해질 것이고 기역과 리은 구역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러한 지근 가속은 온도풍 균형을 점차 깨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려는 온도풍 균형을 조그만 비지금풍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비지금풍이 불어서 깨져가는 온도풍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은 바로 기역과 리은 구역에서는 ABA 구역이었고 디귿과 니은 구역에서는 CBA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A 구역에서 올라온 공기는 ABA 구역으로 하강할 것인데요 그래서 기역, 니은 구역에서는 비지금풍이 니은에서 기역을 불 것이고 디귿, 니은 구역에서는 비지금풍이 디귿에서 니은 구역으로 불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기역과 니은 구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바람이 감소 그리고 디귿, 니은 구역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지금풍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가속이 온도풍 균형을 점차 깨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렇게 부는 비지금풍하고 이렇게 부는 비지금풍이 있는데 이건 상층이고 하층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불 것입니다 이때 코를림이라는 것은 징엔 방향의 오른쪽인데요 그 말은 기역, 니은 구간에서는 코를림이 이렇게 불며 따라 이렇게 될 것이고 하층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직시어 증가, 디귿, 니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부는 비지금풍 상층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또한 하층에서는 이렇게 부는 쪽에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는 점차 연직시어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져가는 온도풍 균형을 점차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지금풍이 온도풍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온도풍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Z기류가 왜 서풍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Z기류라고 하면 중위도에서 불어가지고 중위도 펜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온도풍 방정식에 의거해서 북쪽에는 찬 공기,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의도와 고의도 상관없이 북쪽 서풍이라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도풍의 정의와 Z기류가 왜 서풍인지 그리고 벡터의 기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